3, 2, 1 유하!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비타TV에서 핫라이더 방송을 하는 PD 인테리어 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신차가 나왔고 풍경에 뭔가 나왔습니다.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2020 새 패키지 15,900원 이구요. 여기에 구성품은 힌지 찰리, 미텔터, 치즈X 하트바디, 찰리의 치즈 핸드봉 365일짜리구요. 찰리의 전자파밴드 365개, 찰리의 풍선 365개가 담겨있는 2020 새 패키지가 나왔습니다. 이거를 사시면 치즈X를 무제한 받을 수 있구요. 또는 찰리의 보석을 모아서 치즈X를 무제한 하트바디 받을 수 있고 또는 캐릭터도 교환 가능합니다. 참고하시구요.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치즈X를 제가 3일짜리 접속하니깐 몰라요. 줬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접속하시면 일단 무료 체험 렌트 3일짜리 아마 줄겁니다. 저도 3일짜리 좀 전에 받았거든요. 3일짜리 이거. 자 일단 치즈X 옵션을 보면요. 드리프트 750, 가속력 800, 코너링 850, 부서시간 740, 부서총련력 300이구요. 아이템 카트바디 1반입니다. 자 이 차를 옵션을 한번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본 가치로. 자 일단 부스터 최고속도는 기본적으로 드릴게요. 아이 뒤에 도넛밤네요. 그냥 이 직진으로 좀 넣어볼게요. 아마 속도가 210일걸. 역시 210이죠. 자 살짝 2입구로 한번 떨어지겠습니다. 다시 그 직진으로 갑니다. 자 이거는 부서체보습도 적극으로 갑니다. 998까지 나오고 내가? 막다이 꿈꾸는지. 채팅창에 파라곤엑스는 언제 나오려고 하시는데 파라곤엑스 빈테칸 PCR 1월 안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. 2. 2. 9. 2. 2. 2. 2. 에이웃 1. 1. 2. 3. 4. 비츠 125 132 132 127 127 132 125에서 130 132 사이에 드리브트 강속했고 이번에는 톡톡이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300단계 뭐야 이거 303 5 2 3 3 이야 톡톡이 최고 속도가 303이야 6 그리고 305 와 힝재다 이거 도저히 톡톡이 못 치겠어요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 스피드차가 아닙니다 아이템차니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톡톡이가 몇 가지 나오는지 안전 싸움 재올게요. 사실 뭐 이런 승릉패스 할 필요가 없는데 리뷰도 할 필요 없는데 비투부가 차 한 번 비투부로 하더라구요. 올해 미션이 죽는 거 첫 쳐잖아요. 첫 침대에 샀다. 이럴렛 있습니다. 안전 싸움은 뭐 그냥 쏘쏘고요. 그냥 여러분들 이런 차다. 많은 것만 봐주세요. 재밌게 그냥. 자 아이템 재올게요. 목소리가 묻히는 것 같다고? 알았어 크게 얘기할게. 이정도 얘기하면 되나? 주중에 목소리 못 치는거죠. 7년차 이정도 이상해. 대단하다. 일단 이게 좌석에 빠지면은 좌석이 빨렸을 땐 쉴드 아이템을 준다고. 누가 내 좌석. 나 좌석 좀 땡겨줘. 누가 나 좌석 좀 땡겨줘. 누가 나 좌석 좀 땡겨줘. 차가워. 차가워. 뒤쪽은 이상해. 잘 땡겼다. 이제 씨드 생각하다고. 그러네. 다 씨드 땡기니까 죄송하게 씨드 생각했어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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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씨드 안 돼. 아 씨드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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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크 아IRE!!! 나 진짜 이거.. 차가 쓰레기네요. 인정하십니까? 넥슨 운전자님, 넥슨 게임 만드시는 관계자님들. 제가 더럽게 못해서 아이팬 잘 안팔려도 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. 아, 미안한데. 바스테온이 아니다. 바스테온은 어느 나라의 차야? 차 이름은 똑바로 알고 떠들어야지. 차 이름 제대로 말한 것처럼 바스테온이라고 하네. 바스테온이. 나도 순간 헷갈렸다. 바스테온이 맘에 나이스가 없어있다. 진짜? 헷갈렸어. 아, 잘생겼다니. 차 이름이 다 먹으래. 아, 잘생겼다. 아, 잘생겼다. 아, 잘생겼다. 아, 잘생겼다. 아, 잘생겼다. 아, 잘생겼다. 이 아이템 만에 수렴 어 뭐야! 어이! 그게 또! 뭐아! 그렇지! 바로! 마지막에 콩! 파고파가! 즙! 카툰 운전자님! 제가 1등 했기 때문에 이 차가 유튜브 오는 시청자분들께서 와! 테칸님 아이템도 못하는데 이 차 타고 1등 했네! CGX 개사기차가 얘들아! 2차 사자! 라고 생각하실겁니다 카툰 운전자님! 저 잘했죠? 호호호! 이제 계속 그만하고 CGX 타고 아이템차지만 스피드전 한번 해봅시다! 1등 가능한지 궁금하다! 미쳤다고! 이 톡톡이 최고속도 305가 나오는 이 차 타고! 과연 공방에서 1등을 할 수 있을 것인가! 해! 위! 유! 하! 일로는 이 차 타고 만만한지 궁금해 수업이 Truong 안 mujiz 막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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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막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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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아! 뭐해! 안 놓고! 와 근데 치즈라기보다 피자빵같아. 형들 치즈엑스로 1등하는 모습 보고싶으십니까? 치즈엑스 타고 1등 보여드리겠습니다. 안보여드릴라 했는데 보여드릴게요. 지금까지 치즈엑스를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